아 지금 8시 40분이고 좀 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쨌든 아 어쨌든 아 좀 잔 것 같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3시간 자고 또 2시간 자고 또 2시간 자고 잠 안 자는 날하고 자는 날하고 이거 봐 이게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 2개씩 나온다고 그치? 이게 2개씩 나온다고 이렇게 이거 그 패러가 자는거 이거를 써야돼 이거를 안쓰면은 기저귀 감당을 못해 에비 에비 토마다 바꿔줘야돼 저거 쓰면은 알맘, 알맘 바꿔준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그리고 어차피 제이미스 판 또 한번 봐 또 봤는데 또 봤는데 아 아 마스터피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치? 왜냐면 라스트 번이니까. 마지막 거니까. 근데 여기서 You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그게 너하고 너 딸은 나는 sacrifice 하고 죽고 그런 식인데 뭐 이런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재밌어. 딸은 나는 재밌어. 세수도 먹어. 날씨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네. 그리고 선풍기 바람 틀어놓고 있으면 시원하고 좋지. 에어컨 바람 틀어놓은 것처럼. 저거는 공기 슬터. 공기 슬터로 쓰고. 저거는. 저거는 공기. Circulate air. 이제는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서 있으면 찬바람이 쫙 들어오고. 좀 약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약하게 되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거보다 한. 원에프. 좀 더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잘 안 들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나?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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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들어와 가지고 전환시키고 이건 투머치니깐 그래도.. 어쨌든 냄새에.. 발이 들어와 가지고 팍 나가면 집안 냄새가 안 나니까 어.. 옛날에는 그저 전환 없이 어떻게 살았지? 맨날 에어컨 트로랑 모고 살았으니까 그냥 이제부터 어디가든 밴드 달아놓고 선풍기 3개 타고 창공마다 다 선풍기 따라 달아놓고 공기 필터 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공기 필터 에어 필터 에어리 퀄리티가 괜찮으면 doesn't matter 여기다 확실히 이 선풍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좀 털면 먼지를 좀 빼면 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먼지가 많아 이거 여기서 먼지 나오니깐 이 먼지걸로 들어가고 뭐 그랬을 텐데 여기다 뚫뎃지 이 옆 옆집 아줌마가 전혀 전혀 안 보여 언제 나가가는지 들어오는건 3시 4시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 하는것도 모르겠고 들어왔나 어저께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위톤 벗어야지 또 시원하게 있는게 좋아 시원하게 있는게 최고야 왜냐면 몸이 뜨거워지면은 널가 자라기 때문에 널가 자라면 ESP가 세지거든 ESP 세지는데 ESP 다른 사람 느끼는거 내가 느껴서 뭐해 그치? 그치? 나만 똑바로 살면 돼 시끄러우면 나쁜사람 조용하면 좋은사람 그 원리로 살면 돼 그치? 다른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 뭐 뭐 뭐 뭐를 느끼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잖아 right? 뭐 Unless that's my job or or 그러면 이유가 이유가 필요 없다고 그치? 그래서 아마 우리가 we lost it? 옛날에는 더 더 강했을 것 같아 ESP가 더 강했을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그 ESP를 좀 얘기한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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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두 뭐... 만두 뭐... EO피스는 좋아 진짜. 이거 항상 필요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하든 그냥 귀에다가 페미널리 인스토하면 좋겠어. 이런데다가 뼈에다가 그냥 인스토 해가지고 배러리를 뭐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뼈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배러리가 좋아가지고 뭐 메스탈 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뭐가 제일 예쁠까? 제일 예쁠까? 여기 무슨 예쁠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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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브라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치? 대단한 사람이야. 그니까... 이거랑... 좀 더 인터넷? 좀 더 인터넷? 또는 조 로겐? 뭐지? 근데 조 로겐이... 에릭 브라보를... 유명해지기 전에 먼저 알았으니까는... 조 로겐이가... 어, I have a friend that's more famous and more better than me. 그지? 어, he has like hundreds of schools? You know, 어디 가도, 어디 가도 그냥, everybody is like, happy, right? 어디 가도 뭐... 친구들이 있고, 뭐, 리스펙 받고 What a f**king life, what a f**king life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도 LA 사령관에서 유명했을 때 어디 가나 리스펙 받고 어디 가나 존경 받고 어디 가나 사람들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냥 I'm only be alone 혼자, 혼자 있고 싶어, 혼자 밥 먹으러 가서도 혼자서 조용히 먹고 싶고 조용히 나가고 싶어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악수하고 뭐 사장하고 얘기하고 뭐 사람들 와서 나한테 말 걸고 뭐 인사하고 뭐 하루에 또 밥 먹는데 뭐 두세 번씩 인사하고 인사하고 뭐 나한테 또 인사하고 뭐 그냥 난리, 그냥 조용히 가서 먹고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어 근데 2년 동안 한인타운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더라고 2년 동안 광고 안 나가고 이름 안 나가고 2년 동안 조용히 있으니까 이게 잠잠해지더라고 근데 뭐 다 인간들 다 그렇지 않겠어 어 돈만 있으면 돈만 돈만 있으면은 respect 받고 돈만 있으면은 대접해 주는 거지 뭐 그 엑스트라로 뭐 필요없다 그렇지? 내가 웨이트러스한테 팁 더 주면은 더 잘해 주는 거야 그렇지? 이제요 이제요 9월 29일이니까 요건 이제 9월달이 끝나고 25달이 온다고 그렇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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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밖에서 또 뭐 크흑흑하고 춤 듣고 그러는데 아이고 난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요즘에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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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할까 얘기 안 본다고 안 보 아까 내가 씹히 안 보이잖아 못 찾잖아 어딘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한 숨어서도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내가 내가 당신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내 죄가 뭐야 왜 나를 못살게 굴어 기본이라도 있으면은 안 그럴 거라 그렇지? 미국사람들한테 얘기해 미국사람들 가가지고 왜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했냐 미국사람들한테 얘기해 미국사람들 얘기 못하고 나한테 막 나한테 막 흑흑흑흑흑 흑흑 흑흑 미국사람들한테는 영어도 짧고 미국사람들한테는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여기 여기서 여기서 흑흑흑흑 미국사람들 이런 거 알켜줬어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만들어냈어 뭐 그래봤자 애들 장난하는 거니까 장난하는 거니까 그리스비로씨 기회를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지 기회를 이 사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그리스비로 암호 이대로 영어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마켓 한국 마켓 한국 마켓은 없어 없는 마켓입니다 없는 마켓 플러스 한국사람들 라스베가스 안좋아해. 왜 한국말로 하는거야? 왜 한국말로 하는거야? 얘도 보는데. 얘도 혼혈같지? 스페니쉬결. 혼혈같지? 근데 얘도 혼혈같지만 얘는 백인같지? 얘는 스페니쉬결. 둘 다 혼혈. 너 혼혈같아. 왜 한국사람들 같지 않아? 근데 얘도 혼혈같이 생겼어. 그치? 재밌어. 잘 될 것 같아. 꾸준히 잘 될 것 같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나오지? 돈 벌어놨나? 한 번 먹을때마다 뭐 3만원 5만원 나오면 뭐. 투자하나보다. 이 친구도 지금 생각중이야 뭐. 무슨 엔지니어 뭐 그런쪽으로 쓸까 생각중인데. 필리핀 사람이랑 결혼했고. 지금 나랑 같이 지금 내가 한 5년동안 팔로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렸으면 좋겠어. 잘렸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저거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저거 있으니깐 이 안에서 살 수 있는건지. 저거 없으면 여기서 못살아. 창문도 없고 좁고. 좁고 해가지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 그래야지.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아침 먹고.